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국과 일본을 강파하려고 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8월 21일 토요일부터 24일 다음주 화요일까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중국기상청에서 예보를 하였습니다. 중국 북서부, 서남부, 화북부, 황화위 및 기타지역에 큰 비가 올 것입니다. 특히 중국기상청은 허난성의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것이므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허난성의 폭우는 지난달 7월 20일에 발생했었던 허난성 정저우 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기상청은 3단계 비상대응을 지시하였고 중앙기상관 측소는 계속해서 남색호우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곳을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8월 21일부터 수천분지, 중국 서북부 동부, 황화위, 장화위, 장안 및 기타지역에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그 중 허난성의 22일 일요일에 큰 비가 내릴 것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21일 토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의 폭우의 특징은 게릴라성 폭우라는 점입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겠으나 갑작스러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21일 토요일부터 다음주 24일 화요일까지 중국에 많은 호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22일 일요일에는 호우가 동쪽으로 이동해 산시성 남서북, 허난성 대부분, 산둥성 서북, 안우이 북부, 후베이 북부, 수천분지 북부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23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강우 지역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중국 기상청에서는 이번 폭우 관련 허난성 정저우에 또 한 번 큰 비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